고등어 구이에 이것을 넣으세요. 생선 비린내 싹 사라집니다. 오늘은 고등어를 굽는 혼란스런 현장에 나왔습니다. 고등어를 구우면 생선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먹지 않으려 합니다. 구이에 사용할 고등어는 잘 손질된 자반을 사용합니다. 집에서 손질하는 것보다 비린내가 덜 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달굽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살이 있는 쪽을 아래로 하여 프라이팬을 넣습니다. 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어서 껍질 쪽을 바삭하게 튀기듯 굽습니다. 소스는 간장 2스푼, 매실액기스 2스푼, 맛술 2스푼을 넣고 혼합합니다. 약한 불에 넣고 고등어에 소스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소스가 베이도록 살짝만 익혀 불을 끕니다. 그릇에 담아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소스를 고등어에 뿌려줍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비린내 나지 않는 고등어 구이가 완성되었네요.